16장.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부자였는데 그는 관리자를 데리고 있었고 또 그의 모든 것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책임이 돌아갔다. 그러자 그는 그를 불렀고 또 그에게 말했다. 너희에 대해서 들었던 이것은 무엇이냐? 내 관리에 계산을 하려고 하였으니 더 이상 관리하는 것을 너는 하지 못한다. 그러자 그 관리자가 그 자신에게 말했다. 내 주인이 내게서부터 관리직에서 자르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땅을 팔 수도 없고 구걸하기도 창피하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알았다. 곧 내가 관리직에서부터 해임되면 그들의 집들로 나를 받아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주인의 채무자들의 각 사람을 소환하였고 그가 첫 번째에게 말하였다.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그러자 그가 말했다. 올리브 기름 일백 바트입니다. 그러자 그가 그에게 말했다. 내 서류들을 가지고 그리고 속히 앉아서 또 오십을 쓰라.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 또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그러자 그가 말했다. 보리 일베코루입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내 서류들을 가지고 그리고 팔십이라고 쓰라. 그러자 주인이 불의양 관리자가 지혜롭게 행한 것을 칭찬했다. 이 세상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그들의 세대를 위해서는 더 지혜롭다. 그러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의 재산에서부터 내 자신을 위하여 친구들을 만들어라. 그래서 내가 나누어 줄 때 그들이 너를 영원한 거주지로 영접할 것이다. 작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 많은 것에서 신실하다. 그리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그리고 많은 것에도 불의하다. 그러므로 만일 불의의 재산에 신실하지 않는다면 누가 너희에게 믿고 맡기겠느냐? 만일 내가 다른 사람의 것에서 신실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에게 속한 것을 너에게 주겠는가? 어떤 사완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이는 한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것이며 혹은 그가 한 사람에게 헌신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무관심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재산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돈을 좋아하는 자들인 바리세인들이 이 말들을 듣고 그리고 그를 조롱하였다. 또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을 의롭다 하는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 마음들을 알고 계신다. 이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역겨운 것이다.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들은 요한까지이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왕국은 좋은 소식으로 전해줬고 또 모든 자는 그것을 강제로 한다. 그러나 율법의 엑센트 하나가 없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더 쉽다. 누구든지 그의 아내를 내보내는 자와 그리고 다른 자와 결혼하는 자는 가늠하는 자이다. 그리고 남자에게서부터 내보내진 자와 결혼하는 자도 가늠하는 자이다. 그런데 사람이 있는데 부요하였다. 그리고 자색옷을 입었고 좋은 배옷으로 날마다 호사스럽게 즐겼다. 그런데 그의 출입구 앞에서 내동댕이 젖인 라자로라고 이름하는 상처투성이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또 부자의 밥상에서부터 떨어진 것들로부터 식욕을 채우고 있었다. 그런데 또한 개들이 왔고 상처를 핥았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도 죽게 되어 또 아브라함의 품에 천사들에 의해서 그에게 옮겨줬고 또 부자도 또한 묻혔다. 또한 하데스에서 그의 눈두를 들었고 아브라함을 멀리서부터 보고 그리고 그의 품에 라자로가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를 불러 말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라자로를 보내셔서 그의 손가락 끝으로 물에 적셔서 또 내 혀를 시원하게 아소서 이는 내가 또 이 불길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 말했다. 아이야 내가 살았을 때 너는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리고 라자로는 또한 좋지 않게 있었다. 이제는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으나 그러나 너는 고통 중에 있다. 이 모든 것들 외에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틈이 놓여 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에게 지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며 여기서부터 너희에게 아무도 건너갈 수 없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강구하니 아버지여 내 아버지의 집으로 그를 보내주소서 그러므로 내가 다섯 형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게 하셔서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로 그들로 들어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했다.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을 가지고 있으니 그들은 그들에게 듣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말했다. 아버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여. 그러나 만일 누구든지 죽은 자에게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은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에게 말했다.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부터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들에게서부터 누가 살아나도 그들은 설득당하지 않을 것이다.